13회 금요일? 13일의 금요일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평소에는 수요일날 녹음을 진행하지만 이번주에 저의 또 검증 취재 차 제가 수요일 목요일을 지방에 다녀오는다고 금요일에 본의 아니게 13회를 녹음하게 된거죠 일단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딴지일보 홀짝기자구요 네 저는 그냥 로라입니다 박새롬 엔지니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변함없이는 아니지만 게스트를 한번 모셨어요 오늘 특집과 관련해서 저희 딴지일보 편집부의 새얼굴이죠 뉴페이스 네 뉴페이스고 젊은피 네 수습생활이 끝난지 얼마 안되 아 지금까지 수습이었어요? 네 코코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코코아 기자입니다 우리 코기자는 코기자? 우리 코기자는 제 부사수에요 아 정말요? 웰시코기 같은데? 코기자의 수습기간 동안 코기자는 원치않게 저와 소통을 주로 하면서 제가 일을 가르쳐주고 원했습니다 사회생활 할 줄 아네요 그동안의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홀짝 기자님이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잘 대해주시던가요? 네 많이 배웠고요 많이 배웠고요 없네 뭐 밥 좀 사주고 그래요 회 회 먹었어요 진짜 착한 부사수가 아닐 수 없어요 뭐지? 초밥을 사줬는데 회를 사줬다고 아 알았다 격상을 시켜주시네요 야 그러면 내가 한 6만원 쓴 줄 알잖아 회 먹었다 그러면 남자한테 그만큼 안 쓰죠? 네? 아니야 저는 남자한테 그만큼 안 쓰는 게 아니라 그 여자친구가 아닌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쓰는 거지 이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지만 저는 바로 어제 네 부모님을 모시고 저기 누나와 매형 부부까지 해서 제가 저녁을 샀어요 아 뭐 샀나요? 어제 서시네 요리집 있죠? 아 서시네? 서시네 요리집 서가엔쿡 아 뭔 소리인데 그거 대구에서 왔어요 아 그거 대구에서 온 거야? 아 그래 대구가 요식업이 참으로 음 하여튼 한 10만원 나왔어요 정확하게 금액까지 집어주시네요 그렇죠 저는 한 가지 철칙이 있는데 가족 내에서 제가 산 거는 금액까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너가 뭐 좀 해봐라 이럴 때 네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때 10만원치 쌌잖아 그렇죠 역시 기자셔 아 정확해 그리고 다시 종종 상기해드립니다 근데 가족들 간에 그런 거를 약간 허심탄회하게 야 난 저번에 밥 얼마한테 썼잖아 뭐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막 괜히 담아놓고 꺽해지고 아 저는 뭐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막 계산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농담쪼로 제가 또 집안의 막내이다 보니까 귀요미처럼 음 그 부모님한테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요 엄마 그 원래 이렇게 만원 이만원씩 열 번 산 것보다 이렇게 한 번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음 엄마 입장에서 어쩔지 어쩔지 얼굴이 막네 뭐든지 있잖아요 접대는 임팩트 있게 하려는 그게 한 방 그 일상적으로 오늘은 내가 낼게 하면서 2, 3만원 계산하고 이런 거 그거 진짜 안 낫나요 남지 않아요 물론 뭐 기억에 남기기만 하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맞아 맞아 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되게 호갱 아닌 것 같잖아 이렇게 풍돈을 아껴서 거대하게 다른 곳에다가 네 하여튼 코 기자님 또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요 아 그러게요 저거 제 보사소라고 너무 이렇게 얼어있지 마시고 네 되게 신선한 느낌이네요 네 제 코 기자가 그렇게 얼어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얼어있는 척만 하지 아 그걸 지알만 다 하는 거죠 아 좋아 좋아 그래서 오늘 출연진까지 소개를 드렸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프닝 때마다 게시판 글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 기쁨에 게시판 글이라 읽고 두 여자를 칭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깨평으로 이제 제 얘기 좀 들어가는 남자 기자님 아 오늘도 변함없이 마치 우리 고정 게스팅인 것만 같은 아브락사스 후기입니다 홀짝 기자님 앞으로 더 좋은 마켓으로 발전하게끔 계속 힘써주시라 알겠습니다 방송 진행하고 있는 사람 방송은 너희들 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지 새롬이와 로라만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꼬여있는 애가 아니었는데 방송을 진행하면 할수록 사람의 외로움은 사람을 꼬이게 만들어납니다 사랑의 일곱 시간 성황리 운영되길 바란다고 아 감사합니다 성황리 운영돼야죠 그 다음에 샌드맨님 걸어치고 난민 이분도 자개이님 네 큰일 났다 자개이들이 박새롬이 PD의 존재를 알았다 박새롬이 PD의 사진이 유출됐어요 저희 게시판에 진짜로요 아 그 약간 그 모자이크 처리가 된 상태로 아 정말요 아니 그 저기 새롬이 트위터 사진이 같나 아니 왜 본인이 몰라 아 우리 다른 방송 같이 진행하시는 그럴걸님이라고 있는데 그분께서 이제 스카이프 대화 아 스카이프가 아니라 텔레그램 대화한 거 있잖아요 아 맞다 그 사진이네요 대화창을 올렸는데 그 조그마한 사진을 누가 확대를 해서 올리신 거 같아요 그래서 깨졌어 아 그 깍두기가 나왔구나 그래서 레고 로미가 됐어 궁금하시면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의 욕망이 느껴지네요 네 그 다음 모순님 핸드폰 데이터 때문에 울트라 호갱될 뻔 하셨으나 특유의 노하우로 덜 호갱된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예 요거 읽었습니다 네 콜센터 민원 제기 방법 팁을 남겨주셨으니까요 궁금한 분들은 딴지라디오 게시판에 슈퍼스타K 방송별 게시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 예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옆에 있는 여자 후배였나 동생이었나가 콜센터 전화해가지고 진상집 부리고 뭐 받아 냈다고 약간 그거랑 맥이 약간 비슷한 거예요 처음 시작 부분은 그래서 아 이분은 안되겠네 이랬는데 뒤쪽에 가서 이렇게 하고 본인의 어쨌든 뭐라 그래야 되나 바라는 말을 이렇게 얻어내고 나면 꼭 정말 감사했다 꼭 그렇게 하라고 그거를 마지막에 쓰셨더라고요 그게 보람이죠 그래서 하긴 우리도 없는 것들끼리 진짜 박터식에서 산다 이런 느낌 콜센터에 전화할 때 마지막에 멘트로 뭐뭐 해서 감사합니다였나 할 때 그 멘트를 하면 그 콜센터 직원분한테 자동으로 점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운송이식인가 네네네 그렇게 된대요 저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분들께 특히나 다시 전화와서 확인 전화 오는 그런 서비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제 친구의 취업을 돕는다는 느낌으로 극찬을 정말 친절하시다고 덕분에 이 회사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정말 감사한 분들한테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정말 그래야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 칭찬은 10배 정도 뻥튀기고 기분 나쁜 건 10분의 1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노를 10분의 1로 정리해서 딱 그 분노의 지점만 정확하게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렇게만 대도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청취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초정 부리지 마세요 10분의 1로 줄여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나는 청취자들한테 초정을 부르는 게 아니라 니들한테 시샘을 내는 거야 나는 청취자분들을 다 사랑해 죽겠어요 우리 로라랑 같이 진행할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박새롬이를 PD로 이 방송 PD로 앉혀달라고 누가 얘기했겠냐 말이에요 그건 제가 다시 알죠 제가 강력하게 요청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이쁜 여성분들과 청녀와 천사와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시샘입니다 시샘 우리 CP님 그렇죠 CP이자 진행자이자 한때 작가였으나 지금 작가를 놓고 작가분도 여성분으로 본인의 욕망이야 보니까 아니야 청취자분들을 고려한 포지셔닝이지 난 여성만 여성과만 일하겠다 아니 그런 게 작가도 남자 쓸 수 있는 건데 왜 그지 여자 직원들한테 가시잖아요 카페 아키가 카페 요원 저번에 출연한 아키가 자기 사촌동생 추천한다고 내가 곰 거다대고 사촌동생이 남자니 여자니 이럴겠냐고 공교롭게 여성분이었던 거지 사촌동생이 우연으로 그럼 우연의 일치가 여러 번 접힌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길어요 소개 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그진님이 왕구편 이게 3위쯤 됐나요 왕구편 얘기인데 이게 전지적 덕후 시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저희가 그때 파워레인저 전대물 소개했었잖아요 근데 파워레인저 수입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보고 이야기했으면 좋을 뻔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작가분이 소개가 돼서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팩트체크나 앞뒤 맥락 같은 거는 좀 더 자세히 알아다 조사를 해주시니까 이거는 적극 반영하겠고요 이런 분들의 어떤 깨알 같은 그리고 정말 알토란 같은 지적이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미라클 양님께서는 슈퍼스타K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딴지 검증된 확률은 낮아지는 건가 아닙니다 제가 이 분께 메일 보내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라님도 방송을 여러 개 하면 좋겠다 근데 뭐 아마 여러 개 할 거예요 얘도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망 덩어리라서 재밌는 거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로라천사님입니다 로라천사님께서 무려 세 개의 글을 남겨주셨는데 시조도 남겨주셨고요 근데 세 개는 똑같아요 그냥 로라 짱 오나의 여신 로라 로라님 시조 한 편 읊어주세요 그래 난 꼭 그걸 네가 읽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 큐 하루의 태양이 오늘도 떠오른다 어디에 너무 귀여워 야 아나운서 톤으로 해달라고 평범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한줄기 빛 나의 마음속 한줄기 희망처럼 다가오는 빛의 소리가 있다 아마도 그 행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사랑이라는 말로 희망의 빛을 덥다 빛나게 포장하나 보다 영원히 완벽한 사랑은 없고 행복이 없지만 아침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처럼 그대의 음성이 고요한 마음속 바다를 비추어주네요 여신의 빛이 따스하게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선물해 주신 나의 여신 로라님 아 제가 정말 이 웃음은요 제가 뭐 이게 뭐 이렇게 민망함이 굉장히 정말 창피하고 되게 몸들바를 모르는 이 민망함을 감추기 위한 웃음이었고요 아 진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하긴 한데 아 제가 뭐라고 참 제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네 다음 지구소녀님께서는 트위터로 제가 트위터 제가 꼬기꼬기 소개했던 그 트위터로 훌쩍을 칭찬한 두리석이다 훌쩍 기자의 입담이 재밌다 친근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를 들을 때 슈퍼스타케이가 1순위다 들으면서 느낀 건데 상품을 좀 더 생생하게 짚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막 오징어 씹는 소리 좀 할 때 질겅질겅 들려드리고 네 더욱더 노력해서 마구 뭐랄까요 격 떨어지게 생각해보니까 씹어드겠습니다 마켓 상품을 알리는 그 부분에서는 초기보다는 약간 본질이 흐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상품 가져다가 이거 새로 들어왔는데 먹어보고 막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한 거다 그런 거는 지금 한 몇 회 사이에 조금 이게 저의 일종의 줄타기를 하는 거죠 소홀해졌죠 너무 그런 것만 하면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건 그러네 약간 강약 조절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시 당길 때가 됐다 기대해 주세요 초심을 찾아요 팔려는 사람처럼 보이기가 좀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김치를 먹으면서 하려고 그런가 하면 팀덩컨님께서는 마서우님을 불러서 전문용품 하나 드려놓으면 어떠냐고 제외한다 네 그리고 버킷헤드 이겠죠 버킷헤드 버킷헤드님께서는 백수호갱 사연을 남겨주셨고요 이거 말 많던데 이 백수호 문제는 저희가 한번 다뤄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 업체 내추럴랜드텍 주가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 9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바로는 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10분의 1통 확인했죠 네 네올로지 7분께서는 7중 방송이라기를 걱정했는데 이번화 정말 재밌다 딴지원도 구매욕이 든다 감사합니다 원두를 그라인딩에서 그라인딩에서 판매하는 것 같던데 드림용 굵기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핸드드림용 굵기죠 누구실길래님께서 방송 잘 듣고 있다 순위가 낮아 아쉽다 여러 정치자분들께서 난 왜 이렇게 이게 순위가 낮은지 모르겠다 궁금하신데 저는 답을 알아요 뭔가요? 그분들만 듣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가 없이는 높은 순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하세요 전도를 주변 사람들한테 마구 알리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듣는 자개이분들이 링크 하나씩 탁 올려주시면 아 그러네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박스루미 PD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자개이들 들으셨죠 예 누구시길래님이 순위가 낮아서 아쉽다 하시면서 슈퍼스테크에서 통신사 인터넷 IPTV 결합 할인에 대해 달아주면 좋겠다 이거 진짜 복잡하죠 이거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거 다룰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년님 여신님 항상 건강하시라 정말 정말 여성인권에 앞장서는 방송이라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가 3명이 돼 굳이 여덟은 2분만 건강하시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오래 살 거니까 지금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남성활력 프로젝트 이거 선물로 받은 이거 영양제 먹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미루엠님께서 커피용가는 원재료 가격일 뿐인데 그렇게 치자면 기자가 쓴 신문원가가 10원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인쇄비용이란 그렇지 이거 뭐 적절한 지적이신가요 그러니까 커피를 원두가격만 갖고 뭐 이게 얼만데 이거에 사 먹고 있다는 좀 편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로프트님께서는 슈퍼이스타K 덕분에 출퇴근이 즐거워졌다 다만 부작용으로 지름신이 자꾸 찾아온다 이건 부작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노린 작용이에요 작용이다 이걸 보고 우리 방송 잘하고 있구나 순기능이에요 순기능 저희의 그래서 겸사겸사 검증단을 신청했다 감사합니다 바다달팽이님께서는 여러가지 커피를 마셔보긴 했지만 커피의 깊은 향이니 뭐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제가 이렇습니다 저는 커피를 너무 사랑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커피 한번 배우고 싶은데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 힘들다 아 맞아요 바다달팽이님 저와 함께 여유를 가져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빌어 언스윗 아 그렇죠 빌어 언스윗이죠 그렇네요 슈퍼이스타K가 시작할 때부터 백수가 됐다 죄송합니다 본약이다 슈퍼이스타K로 시간의 흐름을 파악한다 통장의 잔고는 비어가는데 영혼을 담긴 PPL을 듣다 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힘들다 특히 비인간 게스트 나올 때 너네 너무한다 그리고 술은 먹지 마라 내가 먹는 게 좋지 남이 먹으니 배 아프다 제 품에 집중해달라 마지막으로 로라새롬이 화이팅 홀짝은 참 권실한 정직원 같으니 응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줄여서 스위트님이라고 할게요 스위트님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이 셋 다 정직원입니다 로라는 지금 어딘가에 정직원이고 박스루미는 여기 정직원이에요 저 정직원 아니에요 아니요? 네 너는 네가 학업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아 그렇죠 자발적인 안정직원 원래 정직원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박스루미는 원래 정직원이었는데 자기가 프리랜서화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 요 백수가 됐다고 잔고가 비어간다고 하시는데 뭐 기운 내시라는 식의 아주 진부한 응원보다는 반드시 되는데 언젠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서로가 그럼요 스위트님도 검증단 신청해 주세요 아 그러면 되겠네요 정말 네 저희가 하는 상품들 사용해 보실 수 있는 네 사용해 보시고 좋은 글로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팟빵에 나온 후기입니다 나쁜양님께서 박새루미님 깨알피알에 영업당해서 왔다 그렇다니까요 되게 통하는 거야 제가 딴 방송 가서 한 번씩 슈퍼에스타K 몇 화에 보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요 아 영특해 영특해 잘하자 역시 성녀님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진아이아님께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듣는다 들을 때마다 딴지에서 일하고 싶다 수날이 이사 갈 테니 뽑아달라 여러분 그 딴지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정말 일부분만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래요 이거는 이따가 코기 우리 코기자가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인턴 벗었으니까 좀 까요 연필깎기 5님께서 로라님 목소리는 여전히 넘사벽 벽을 막 넘나 봐요 근데 순위가 이상하게 너무 낮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필깎기 5님만 들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전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단발머리소녀 출진 범접할 정도로 지금 올라왔다 처음에는 성료 위주였잖아 근데 요새는 지금 굉장히 동등하게 가고 있다 이것은 한 분의 지나친 사랑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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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게 얼마나 위대하냐고 한 사람으로 다 이겼는데 양강 체제가 이제 확립이 됐고 그리고 저 밑에 1약이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2강 1약 감사합니다 하지만 홀짱님이 있어서 그럼요 이 방송 훌륭하게 이렇게 니네가 그렇게 정리하면 내가 정말 편협한 사람 이러잖아 내가 2만 엔틀을 칠라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로라와 새로미에 대한 사랑이 마치 그 중에 15%는 저에게 수수료로 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지분이 있어요 그렇지 성료와 천사로라를 응원하시는 건 곧 저도 응원하는 거라고 제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딴지 막히신 거지 너희들에게 가는 사랑이 15%는 내 것이다 네 오프닝 이역까지로 했고요 오늘 주제 드디어 한번 소개를 드려야겠는데요 올 것이 왔죠 네 이번 주 주제는 바로 휴대폰의 세계입니다 정말 그 현대인들의 일상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전철 한번 타보시면 앉아계신 분의 80%가 20%는 주무시고 80%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시는 걸 발견하실 때 어떻게 보면 거의 한몸처럼 움직이잖아요 네 저도 불안해요 솔직히 내 지근거리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창조경제위원회부터 이 세계를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오실 텐데요 저희 딴지 요망한 사보 벙커 깁스키 벙커 깁스키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유료 사보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12월달 주제가 뭐였더라 결혼하지마 빈신이라던가 벙커 깁스키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빨어진 딴지 일보 기자들과 벙커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구경 당분 구경 당분 화보세요 보기엔 끈지검 잔터지만 있어야 한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아닙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네 이번 시간은 창조경제위원회고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슈를 다루면서 그 이슈와 마치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이슈로 그래서 다루지만 이번에는 이슈는 곧 이번 주제입니다. 최근에 KT에서 야심차게 데이터 선택 요금제 그래서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죠. 처음 등장했다는 건 뭐냐면 데이터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데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이다. 음성통화와 문자가 무제한. 그것도 망내외 할 거 없이 여기서 망내라 하면 같은 통신사 망 외에는 다른 통신사인데 무제한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로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 새롭게 흐름이 바뀔 때가 되었잖아요. 당연히 그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비슷한 요금제를 뒤따라서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면 어떤 거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또 덜 호갱이 될 수 있느냐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건 다 호갱의 여지를 갖고 있다. 네. 복잡할수록 구멍은 크죠. 네.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우리 코 기자는? 저는 일단 보여지는 것만 조금 알고 있었는데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살짝살짝 나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꼼수가. 꼼수가. 꼼수가 튼튼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너무 일방적으로 꼼수하고만 보기도 뭐하고 왜 하면 얘네 장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획기적으로 무조건 소비자들에게 좋아진 이런 게 한 번에 나오게 된 게 어렵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잘 이용해 먹는 거죠. 기본적으로 음성통화와 문자가 무제한인 거는 핸드폰 어쨌든 여기서 이 패러다임의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음성통화로 돈을 벌지는 않겠다는 거죠. 통신사들이. 어쨌든 핸드폰끼리 통화하는 거는 이제 내가 로라랑 방송 얘기로 전화통화를 100분을 해도 문제가 없는. 그렇죠. 그런 거니까 사실 이전에 비해서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게 좋아진 거고 문제는 이제 데이터 선택 요금제라는 거 자체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음성통화 문자가 무제한으로 깔고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다가 본인이 사실 요새는 음성통화 많이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와이파이만 연결돼 있으면 뭐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앱들도 있고 맞아요. 이게 수단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미 나왔어도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 보이스톡을 해도 되고 스카이프나 바이버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이폰 쓰는 분들은 그 아이폰으로 네. 페이스타임으로 오디오 페이스타임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무슨 시혜를 베풀었다기보다는 통신사들도 대세에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조금 머리 굴렸으면 진작 나왔어야 돼요. 아직까지 더 이제 어르신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튼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진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거네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런 거를 자세히. 뭐냐면 음성 문자 무제한을 위해 지켜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KT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하루에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한 달에 3번 이상 발신하면 안 된다. 뭐냐면 하루 24시간 중에 10시간 10시간 이상 통화하는 날이 한 달에 3번 이상 이게 왜냐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잘 보면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가령 뭐 홍보 텔레마케팅이나 그러네요. 뭐 스팸문자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정상적인 범죄 안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통화하는 건 좀 어렵죠. 그것도 한 달에 3번 이상 이거는 좀 힘드니까 왜 옛날에 커플 요금제 통화 무제가 통화하다 잠들고 잠글고 그래서 10시간 채우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통화하다가 주무시면 안 돼요. 전자법에서는 새로워요. 귀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청력에 굉장히 안 좋아요. 두 번째는 한 달에 음성 통화량이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6천분 이상은 통화하면 안 돼요. 100시간 통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또는 어떤 요금제의 경우에 이게 요금제 액수가 다르잖아요. 어떤 요금제의 경우는 만 분. 만 분. 한 달에 100시간을 통화하려면 하루 평균 3.3시간을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아요? 엄청난 커플이 아니고서는 이거 좀 힘들잖아요. 나는 그리고 그렇게 이상 통화를 할 정도로 정말 목소리가 매일 듣고 싶으면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지 않은 이상은 맞아요. 장거리가 아니고서는 저는 그냥 같이 지내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요금제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하여튼 한 달에 100시간 네. 이것도 재밌네요. 한 달에 수신처 그러니까 전화를 거는 곳의 개수가 천 곳을 초과하면 안 돼요. 이거 정확히 상업적인 위험을 맞는. 아니는데 내가 인맥이 존나 넓어. 그래서 나는 원래 하루에 서른다섯 명씩한테 안부전화를 매일 번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러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하시는 분들 괜찮겠네요. 고객이 천명 이내기만 하다면 영업아. 하루에 문자가 500건 이상 초과되면 안 된다고 하고요. 무제한이긴 하지만 이런 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요새 보통 메신저 쓰시니까 모바일 하루에 문자 150건 이상 보낸 날이 한 달에 10회를 초과하면 안 된대요. 원로 하면 1500건. 그렇죠. 그리고 문자를 광고성 스팸 발송과 같이 상업 목적으로 이용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 달에 수신처가 3000곳을 초과하면 안 된대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후한 것 같은데 이 각각의 경우에 만약에 이 기준을 넘게 되면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를 한대요. 혜택과 발송을 제한하고 음성통화 문자에 대한 정상요금을 받겠다는 거죠. 과금하겠다. 초당 1.8원 영상통화 초당 3원 sms 건당 20원 이런 식으로 이렇다고 근데 이거 참 넘기기는 쉽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모르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또한 LTE 데이터 선택 이제 29,900원부터 499 요금제까지의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이게 핵심인데 핸드폰끼리 통화할 때만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앞에 010, 011, 016, 017, 017, 018, 019, 019인 경우에만 대부분 한정된다는 거예요. 지역번호일 경우에는 안 되는 얘기죠? 휴대전화와 음성통화를 할 때만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전화 일종의 02, 03, 051 이런 번호랑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유선통화는 30분만 무료 제공이에요. 아 30분 30분 근데 이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근데 사실 집전화랑 통화를 오래 할 일은 별로 없긴 한데 그렇죠. 또 엄마들이 오죽말 짧게 합니까 그렇죠. 어머니들도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 통화하시고 집에 사실 요새는 유선전화 없는 집도 많으니까 4인 가구면 4개의 핸드폰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게 집전화 다 있으세요? 저 있어요. 저는 인터넷 전화 있어요. 저희 집도 없거든요. 저도 없어요. 부모님 집엔 있고 저 사는 집엔 없어요. 그렇지. 이게 나와서 사는 집엔 없어요. 나도 또 나와서 하는데 우리 집엔 없어. 내가 말하는 건 본가에. 저는 부모님 댁에도 이제 없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부모님 댁은 그 외에 막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있던 전화 있잖아. 그렇지. 그냥 그게 있다 보니까 그냥 계속 있는 거야. 아 맞아요. 그냥 그런 거지 뭐 그게 필요해서 놓고 그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라 그냥 계속 있는 느낌. 근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역시 나 고등학교 때만 해도 집전화번호를 이제 입력 저기 적어서 내는 뭐 그게 있었어. 우리 반에서 뭐 조사할 때 근데 그때만 해도 막 핸드폰을 다 사용하진 않았거든. 그렇지. 드물었지. 고등학교 초반인가? 근데 우리 교실에 어떤 애가 저희는 집전화 없는데요? 어머 그런 거야. 선생님이 혼냈어. 뭐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불과 지금 그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닌데 15년? 어 15, 6년 20년이 안 되게 지났는데 이게 훅 바뀐 거예요. 친구가 참 이름이 제 기억엔 찬수라는 친구였는데 이룩 가도 되는 건가요? 어 찬수가 그때 참 억울했겠다. 아마 그 찬수는 저를 기억 못할 거예요. 그게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세의 앞장서는 친구였네. 네. 아 그래서 오히려 그때만 해도 집에 전화가 없던 뭐 집에 문제가 있나? 뭐 이런 거였잖아. 지금은 흐름 네. 엘티베이터 선택 그 음성통화 무제한 이것도 299부터 999까지 되게 다양한데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세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알려주시면 다 알려줄 의미가 되어있기 때문에 대리점마다 이거를 제가 저희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가서 물어보면 대리점 직원들도 막 찾아가지고 자기들도 찾아서 설명해도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작은 글씨를 보여주죠. 그런가 하면 LG유플러스 또 LTE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KT랑 대동소의합니다. 무선의 경우 극내 음성 무제한이고요. 유선이나 인터넷 전화나 전국 대표번호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하여튼 통화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299 요금제에서 499까지는 30분 599에서 999는 200분까지 무료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유선 통화는 그런건 뭐 메시지 수신처가 3000명 초과하면 안되고 메시지 사용건수가 하루에 500건 초과하면 안되고 비슷하죠. 대동소의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찾아보니까 299 요금제는 데이터를 300메가 정도를 제공을 해요. 근데 이 정도면 뭐 한 달에 만약에 내가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그냥 그 정도는 쓸 수 있죠. 기사 몇 개 본다 이 정도면 한 달 충분한가요? 300메가 정도면 네. 아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기사 보면 위험하고요. 위험해요. 특히나 커뮤니티 같은 거 많이 보면 100% 위험합니다.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 그 페이지를 열 때마다 그 올리 업로드한 사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간혹가다가 1메가 그냥 훌쩍 넘는 그 사진들이 여러 장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커뮤니티에 그 친절하신 분들은 제목 뒤에다가 데이터주의 막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 열어보면 그러니까 모바일주의 이런 것들은 데이터형이 300메가면 정말 톡 카톡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톡하고 카카오 게임 그 정도 가능하죠. 저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쇼핑몰 굉장히 서핑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러면 또 고화질이 많죠. 사진이 많으니까 네. 요거 지하철에 한 20분 내외로 보고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30메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진짜로 많이 데이터 소모하는 거 중에 하나가 소셜 커머스 앱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진짜 제일 왜냐면 막 사진이 사진이 또 몇 백장씩 들어있으니까 그거 한 번 갔다 오면 훌쩍 없어지더라고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99가 300메가면 또 다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299 다음에 있는 게 349 399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5천 원 단위 사는구나. 299 다음에 349가 확 데이터량이 조금 오르긴 하네요. 이거는 1기가 그러면 한 499 정도 되면 어느 정도까지 오르나요? 499가 되면 6기가요. 6만 원 확실히 싸졌네. 괜찮네.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모통신사 아이폰 6 플러스 살 때 제가 6만 원대 중반 요금제였는데 음성 통화가 무제한인데 데이터는 5기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통신 요금을 살짝은 절약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무제한을 깔고 들어가면 데이터에 대해서 난 또 호갱인처럼 왜 이거 빨리 요금제를 안 바꾸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기존 요금제 쓰시다가 빨리 이거 요금제 안 바꾸시면 그냥 기존대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호갱이 호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요금제 599부터는 10기가 주어지고 플러스 무제한으로 돼요. 그러니까 쿠키오에 쓰라고 굉장히 느린 3G보다 느린 요금 있잖아요. 네. 0.3회가 아 그래? 10기가? 네. 10기가 10기가면 충분하지. 10기가면 진짜 충분하죠. 저는 진짜 한시도 핸드폰을 소연해서 놓지 않고 미친 듯이 써도 5기가? 6기가? 아 진짜요? 네. 10기가를 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고화질로 야구중계보면 돼요. 아 그리고 그러네. 그리고 핸드폰 LTE로 TV 보면 되고요. 아 그러면 넘을 수 있죠. 제가 여러분 기가가 내가 지금 몇 기가 정도 쓴 날에 체크를 예측을 하는 좋은 방법 중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5기가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제가 5기가를 넘지 않는 이유는 야구중계를 보대 저화질로 옵니다. 그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만 봐요. 어차피 집에 가면 와이파이 켜고 보면 되니까요. 그렇지. 제가 전철을 한 4, 50분 탄다고 치면 그 시간 동안에 야구중계를 보고 그 외 시간에 출퇴근하거나 이럴 때 그냥 핸드폰으로 커뮤니티 같은 거 보고 웹서핑하고 이렇게 했더니 한 달에 대략 4에서 4.5기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10기가 정도면 저는 아마 중화질로 야구를 마음껏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저화질로 풀로 돌리거나 HD 화질로 넘어가면 10기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미친 듯이 쓰는 방법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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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같은 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상상해보세요. 그 뭐야? 영화 막 700메가씩 하잖아. 아니 그 HD는 2기가 넘어가. 맞아맞아. 영화 같은 거 영화 몇 편 때리면 그냥 바로 쉽게 데이터 요금제 뽕 뽑겠다 그러시면 동영상을 선택하시라. 그리고 나는 데이터 빵빵하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와이파이 터지는 데서도 귀찮아서 안 바꾸거나 맞아요. 이렇게 되면 10기가 바로 넘을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충분히 5기가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쓰면 충분하다. 근데 저도 빨리 이 방송 끝나고 요금제를 당장 바꿔야겠네요. 저도 지금 핸드폰을 만족거리면서 뭘로 바꿔야 되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또 저희 작가분께서 해외 사례도 한번 다뤄주셨는데 작년 10월 말에 워핑턴포스트에서 소개된 내용인데 미국의 이동통신사 엄청 큰 데 있죠? AT&T 여기는 심지어 나도 알아. AT&T 진짜 유명해요. 거기서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미국의 FTC라는 연방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공정위하고 좀 비슷하대요. 가짜 무제한 요금제 관련한 소송을 당했어요. 이거 되게 들으시면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은데 할 거예요. 정해진 데이터 용량을 소진할 경우에 통신속도를 제한했어요. AT&T가 이 사실을 고객들한테 제대로 안 알렸어요. 피해가 무제한 이렇게 했겠죠. 저희는 무제한 데이터입니다. 했는데 사실은 정해진 거 이상 되면 속도가 느려지는 건데 그걸 안 알린 거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했지 않습니까? 피해를 해본 고객이 35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요. 2500만 번 이상 데이터 속도 제한을 당했어요. 이 350만 명이. 맞다. 또 일부 고객은 데이터 이용 속도가 정상속도의 10% 수준까지 떨어지는 일을 겪기도 했던 거예요. 이거 비슷하네요. 소송을 당했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고 나왔으면 제가 다음 방송 때나 바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3사 역시 AT&T사처럼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알만한 분들은 아는데 모르는 분들은 또 몰라요. 아직까지. 3사 모두 기본 제공량을 초과하면 정상속도의 무려 여러분 5%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속도가 5%예요. 수준으로 데이터 속도를 제한하는 거예요.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QoA 그게 그거인 거죠. 3G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LTE가 10메가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기본 데이터량을 다 소진하고 나면 0.5메가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10메가도 최대 속도이기 때문에 0.5메가도 0.5메가 실제로 나오면 사실 이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어쨌든 1초에 500kb니까 근데 최고 속도 이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건 그냥 사진이 저기 연극에 막 올라가듯이 아 그렇죠. 1cm씩 이렇게 뜰 수 있다는 거죠. 저 LTE폰 처음 바꾸고 이거 모르고 근데 사실 이걸 0.3메가 이렇게 써주니까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아 뭐 그래도 데이터량 데이터 요금 폭탄받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고 이걸 가입했는데 진짜 텍스트도 잘 안 떠요. 그러니까 카톡이 렉 걸려서 쏴주는 정도니까 이거는 제일 유명무실한 거예요. 이 타이밍구에서 우리 코기자 코기장님 3G 쓰잖아요. 왜 이거 BR로 들리지? 그렇죠. 코기자 LTE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코기자는 현재 아이폰 4S를 쓰고 있는데요. 아유 시골에서 하러 아니 근데 이 코기자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한 푼이라도 뭐 핸드폰을 싸게 사고자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지금 3개월째 알아보고 있어요. 입사를 했을 때 아이폰 6를 사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안 사고 그냥 그것만 알아보는 거야. 신중하기 이럴 때 없는 심지어 강서구까지 한번 찾아가셨잖아요. 네네네. 아 진짜요? 사이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사실 살 돈이 없었어요. 아 진짜 야 누가 여기서 느낌을 하면 내가 뭐가 되냐 선생님 월급 좀 올려줘요 제발 이런 식으로 저게 춤추를 치나요? 네 저는 계속 한 가지 가행적인 바람이 있어요. 코기자가 아이폰 7이 나오기 전에 좀 샀으면 너 나 이렇게 기다리다 아이폰 7이 나올 것 같아. 우리 코기자가 또 사실은 이쪽 취재를 하면서 자기 핸드폰을 알아본 거기 때문에 더 못 사는 거야. 취재를 하면 할 수 있죠. 싼 걸 한 번 보니까 못하겠어요. 웬만한 하지만 또 그건 불법적인 경로이기 때문에 코기자가 그걸 취재는 해도 그렇게 사지는 못하잖아요. 역시 도덕성이 기자의 양심 저는 그거 살지도 모른데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겠고요. 여튼 우리나라도 5% 수준으로 데이터 속도가 떨어지는 데다가 기본 용량 소진하면 데이터 속도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리고 최대 속도가 언급돼 있지만 송신사 그 속도를 보장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망 상황에 따라 실제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게 3, 4, 5도 자기네가 불가피하게 원치 않게 그냥 망에 폭증을 해가지고 그러는 경우 N이면 모르겠는데 조절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또 잘 모르니까 거기에서 뭐랄까요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저기가 있고요. 작년 9월에 나온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 이제 세계사와 알뜰폰 3사가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래요. 요금제가 작년 9월에 대부분 무한요금제가 월 기본 제공 데이터 8기가에서 25기가 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무한요금제지만 사실은 기본 제공 데이터는 따로 있다. 그리고 일부 통신사는 추가로 주는 데이터도 LTE가 아니라 400kb로 속도를 제한해 딱 5% 수준인거죠. 죽여버리고 싶어 이거 진짜 아 전사님이 그때 생각하니까 진짜 막 빵이 쳐가지고 뭐 그렇다는 거고요. 보조금 지형 같은 경우도 말이 많았죠. 아이폰 6 나왔을 때는 특히나 이거는 뭐 좀 복잡한 또 다른 휴대폰 단말기 유통과 관련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살짝 다루고 넘어가기로 하고 문제는 이제 고가 요금제로 가더라도 보조금이 크게 늘어나진 않는다는 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4만원짜리 요금제에서 8만원짜리 요금제로 올라가면 단순히 4만원 차이가 아니라 2년 약정의 경우에는 100만원 돈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돈이. 그럼에도 이제 보조금은 크게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다는 점이 뭐 일종의 뭐랄까요 눈가리고 아홍식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요금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가격대가 비슷하더라도 약간 이름을 변형해서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요금제를 찾아보다가 봤는데 아까 전에 LTE 데이터 요금제 중에 499 요금제가 있었잖아요. KTA 기준이고요. 499 요금제가 있는데 또 새로 나온 요금제 중에 순 완전 무한 5일 요금제가 있어요. 2천원 차이 나는 거네요. 2천원 차이 나는 건데 근데 5만천원짜리 요금제가 더 비싼 거잖아요. 여기서 제공하는 거는 데이터는 5기가예요. 그리고 음성통화가 막내외 유무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완전히 무제한인 거예요. 그리고 499 요금제는 데이터는 오히려 더 많아요. 6기가를 제공하는데 이것도 막내외 무선 음성 무제한인데 이거의 경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끼리는 무제한인데 다른 기타통화는 30분으로 제한하는 그 경우는요. 고차이가 있는 거구나. 근데 데이터는 오히려 더 많잖아요. 2천원 더 저렴한데 불과하고 데이터는 1기가 더 많고 이게 그래서 자기한테 뭐가 더 맞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 그러네. 나는 유선을 30분 이상 사용하겠다 하면은 데이터를 1기가 양보하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한 2천원 저렴하게 쓰는 거고 나는 유선까지 무제한으로 땡길래 하면은 이제 데이터 1기가 줄어드는 대신에 2천원 진짜 잘 알아봐야 될 건데 일단 자신의 패턴을 정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다는 거 요금제가 다양하다는 건 어쨌든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옵션이 다양해진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통신사들이 사실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그렇게 소비자 중심적으로 운영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다양하다는 거는 알아보기만 하면 맞는 요금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심지어 그리고 요금제가 우리는 요금제 하나 정하면은 그냥 2년 약정 걸고 계속 그거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순간순간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요금인데 내용이 달라져요. 내용도 달라지고 더 좋은 요금제들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새로 나온 거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송영장님이었나요? 아니면 미래창조값고 장관이었나요? 모르겠는데 최근에 단통법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단통법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가계 통신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코기가 봤죠? 우리 코기자 기가 차다는 표정을 여러분 이렇게 때문에 더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있잖아. 지금 단통법을 바보 얼마나 음성화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또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200개가 넘는 요금제로 다 짚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창조경제위원회의 코너를 닫기 전에 몇 가지만 더 재미있는 거 소개해드릴게요. 요새 알뜰폰이 매우 유행입니다. 요거는 실제 쇼핑 알뜰폰 플러스 사은품 호갱 이런 사례를 나왔는데요. 뭐냐면 특별기획전이 있었나봐요. 보통 알뜰폰은 최신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저가폰이었어요. 중저가폰인가 봐요. 저희가 모델은 생략하겠습니다. 중저가폰에 요금제는 2,3요금제였던 거예요. 2만 3천원짜리. 근데 이거를 하면 TV를 두 대를 준대. TV요? 43인치 FHD TV랑 23인치 FHD TV를 준다는 거야. 이상해. 이상해. 2,3요금제인데 근데 TV 할부값도 안 나와. 이상해. 근데 나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게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무슨 알뜰폰이 홈쇼핑에 나왔는데 노트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말이 되냐 뭔가 있다 100% 뭔가 있다 근데 노트북을 준다고 말이 안 돼 이상해. 자 이거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가입 조건이 뭐냐면 사실 이건 중저가폰이잖아요. 단말기 자체의 출고가는 25만원대예요. 그러니까 25만원대에 출가를 했는데 이 조건 내에서 판매가가 얼마로 찍혔냐면 87만원이 판매가가 된 거야. 뭐야 이게 여러분 단말기는 출고가하고 판매가가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25만원이 한마디로 말하면 공장 원가인 거지. 근데 이 판매가를 87만원까지 뻥치기를 시켜놨어. 그래놓고 거기에 이제 추가 구성품을 TV 두 대를 달아놓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들어봐야겠네요. 이건 굉장히 오묘한 세계예요. 요금제가 월 2만 3천원이었잖아요. 할부기간이 36개월입니다. 단말기 가격은 87만원이에요. 자 단말기에 87만원에 사는 조건이고 2만 3천원 요금제 36개월을 써요. 근데 36개월을 하면 매월 요금을 할인해줍니다. 17,600원씩 36개월 2만 3천원에서 그러면 요금 할인액수가 63만원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상기해보세요. 판매가가 87만원인데 출고가는 25만원대였어요. 대략 한 60 한 2만원 정도 차이 나죠. 근데 요금 할인은 63만원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도중에 시시 잔여할부금 청구는 최대 87만원까지 위약금을 낼 수 있어요. 할인 왜냐하면 매월 17,600원씩 곱하기로 할인받은 걸 다 토해내니까 나중에 자 이 60얼마가 공교롭게 비슷한 거예요. 판매가와 출고가의 차이와 요금 할인 혜택의 차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거기에 TV를 두 대를 줘. 이상합니다. 이상해. 이상해. 너무 이상해. 자 과연 이렇게 산 사람은 TV를 공짜로 받은 걸까요? TV를 그냥 사는 게 좋을까요? 네. TV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이게 맞는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비유를 한 번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20만원짜리 가령 예를 들어서 뭘 샀어요. 사갖고 제가 코기자한테 80에 팔아. 그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지. 코기자 내가 이거 80에 사면 내가 한 60만원짜리 나 쓰던 거 B를 줄게. 그러면 코기자는 A와 B를 80에 저한테 산 건가요? A를 80에 사고 B를 공짜로 받은 건가요? 이렇게 여기서 함정은 그래서 마치 휴대폰을 사면 그래서 요금제는 3년을 들면 TV를 두 대 사은품으로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휴대폰과 TV 두 대 사는 것하고 결과적으로는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금할인은 2, 3요금제 사는 경우에 60얼마가 깎이는데 사실 요금할인은 원래 받는 거예요. 요금할인이 이 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보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금할인으로 뭘 가렸냐면 단말기 출고가 단말기 판매가가 80만원 된 걸 가린 거지. 세상에 어떤 바보가 출고가 20만원짜리 상품을 80만원에 사야 되냐고. 그냥 25만원에 팔면 될걸. 80만원이라고 써놓고 TV를 두 대 준다니까 이렇게 거기다가 월 내야 되는 요금은 어쨌든 요금할인을 3년 약정을 하면 할인받기 때문에 어쨌든 할부금을 다 내고 있는 검에도 불구하고 눈속임이 가능한 거야. 어차피 매달리는 돈이 이거밖에 안되네. 자 여기서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아 그러면 뭐 그냥 그 돈에 그냥 TV도 대로 한걸로 사면 호갱은 아니잖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약정기간 내에 다 채우지 않고 이걸 해제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내가 3년을 써야만 하는 조건으로 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되는 요것도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홈쇼핑에 나오냐 어른들은 이거를 잘 안 알아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거야. 저도 진짜 혹하는 게 여기 보면 일단 뭐 0원 이런 식으로 적혀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홈쇼핑은 특성상 특히나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만을 뽑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글자가 작은 부분이나 괄호에 적힌 글자 같은 경우는 내용을 잘 소개를 못 받을 경우인 거야. 최근에 300자 되는 페이지를 3초 동안 보여줘가지고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모가받은 보여줬는데 3초 동안 이렇게 되는 거야. 300자인데 1초에 100자 못 읽니? 막 이렇게 된 거지. 요거 출고가를 각 통신사 홈페이지 가면 다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정말요? 그거를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용히 있다가 난 개인적으로 네가 그렇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난 지금 꼬여있으니까. 네. 그렇다는 점이 있고 코너가 하나 마무리될 때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인가요? 네. PPL을 할 수밖에 없고요. 스킵도 하지 마세요. 이번 PPL은 우리 박새롬이 PD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휴대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휴대폰 액정 화면을 자꾸 보면 눈이 침심해지고 눈이 좀 뽁뽁해지잖아요. 실제로 시력도 안 좋아지고 근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아로니아진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기 때문에 만병통치약 네. 그런 직접적인 아로니아진을 갖고 증상 개선 여부를 언급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왠지 아로니아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네요. 참 좋은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휴대폰 많이 사용하시는 분 왠지 아로니아진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뭘 위해서인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휴대폰을 많이 하면 눈이 참 뻐근하더라고. 근데 왜 아로니아진이 누워서 보면 이렇게 눈물 이렇게 철철 나잖아요. 뗀지 마켓의 대표상품이자 스테리셀러죠. 아로니아진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내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네. 그래서 창조경제위원회에서는요. 대략적으로 요금제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어지는 검증코너 이후에 이어지는 호갱학교론 시간에는 단말기와 관련된 지독한 호갱사용론 진짜 우리 몸에 이어져 있는 이 휴대폰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기계도 잘 사야 되고 요금제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호갱학교론 시간에는 휴대폰 단말기 호갱사용과 함께 우리 코 기자 코코아 기자의 요새 휴대폰 단통법의 법망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재미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슈퍼의 스타킬리 커밍순 슈퍼의 스타킬리 슈퍼의 스타킬리 슈퍼의 스타킬리 슈퍼의 스타킬리 슈퍼의 스타킬리 슈퍼의 스타킬리